BTS 6 BTS 6 그리고 치킨 라이스 이것도 맛있는 거 같아. 이게 나시르믕? 이거 나시르믕이야? 이 나시르믕 아야미네. 이 나시르믕 아야미네? 응. 그리고 치킨 라이스 이것도 맛있는 거 같아. 먹으면 맛있는데 내 딸이 또 먹고 싶긴 하다 이거는 홍차 같은데 홍차 같아 커피라는 말이 없어 맛있겠다 하얏토스트 하얏토스트 어 예뻐다 끝판 보이게 나 짠 이거 너무 귀여운데 하트 있다 나도 완전 귀여워 어 이게 이거 아닌가봐 여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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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 이거 했어? 얘야 어 살살해야 되는거야? 아우 얘 아줌마네 언니도 깨졌지 아니야 접혔어 접힌다고? 응 봐봐 안으로 접혔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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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코일스도 있어 소코일스도 있어 소코일스도 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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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기신데 대박 1인기신데 600원 진짜 맛있어 600원 대상발라 응 2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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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기 어 너무 찐끗한거 아니야? 미니 브런치 귀여워 이거 보여줘야돼 귀여운 미니 브런치 우와 맛있겠다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음료수 뒷플레이 달라붙는구나 내 스몰파이트라 아니 이거 접시좀 보여줘봐 잘하자 짠 얼굴이 가려져요 웃겨 맛있겠다 아니 밥만 나오면 안된다니까 이거 조그맣게 나오는거 봐 왜 가까이 보다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걸까? 이거 맛있겠다 비벼야 돼 비벼 비벼 얘네 지금 건져가자 두개씩 두개만 가져가 야 세개 가져가네 어 냄새 완전 비빔냉면 이거는 산발 비빔냉면 오 짜잔 호두사랑을 맛있어 먹어볼나요 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건 애들하고 먹을 수 없는 건데 응 이런건 가져가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항상 이게 커 응 치아 멀리서 한 번 얼굴이 가려져 여기도 가려져 아 진짜 얘 얼굴은 오이만해요 나 오렌저라고 해 하하하 하하하 아 웃겨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애들하고 오면은 오이 항상 뺏기거든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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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을이니까 근데 버터 맛있어? 살 찌는 맛 역시 기름 참 맛있어 응, 이거 파일 때 맛있다 이거 약간 우리나라 그거 팥에다가 팥에다가 버터 통으로 올리는 거 뭐지? 이름 잊어버렸대? 팥에다가 앙버터인가? 앙버터 구멍이 맛있어 근데 유행한 빵이 있었어 이게 바게트 같은 거에 통으로 버터를 그만큼 잘랐던 것도 팥을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 살이 아주 니 세대 유행 앙버터 찾아봐 앙버터 알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앙버터 이거 봐, 버터 절대 집에서 먹으면 할 수 없는 버터입니다 맛있다 이게 말레이시아가 워쩌였네 버터 통으로 이렇게 아, 맛있다 버터? 응, 이거는 봐 밥 맛있는 거 그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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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얘는 진짜 맛있어 이건? 이건 다이어트용이네 이름도 안 들어와 한밤에 기름에 볶는 거 아닐까? 그럼가? 우이 먹었으니까 우이 먹었으니까 우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계랄 진짜 먹었잖아 이게 비주얼은 반초라인데 맛은 풍부에 맞지? 참기름 시사미를 넣어보고 싶어서 김밥 올려갔네 미시아 너무 선백하게 먹어 근데 매운맛은 좀 맞는 매운맛이나? 맞아요 그래서 골닭볶음이 많다만 어딜서나 매운맛을 하잖아요 나 한국에서는 그거 안 먹어봤는데 여기서 몇 번 먹어봤잖아 나 한국에서는 그거 장염 걸려가지고 안 먹고 싶어 아 더워 아 매워 깻다리기 필요 날씨는 막 다 먹으라고? 날씨는 막 비우기 날씨는 막 비우기 날씨는 막 비우기 짠 아 배불러 배 터질라 그러는데 아 배불러 손님여 이거 어떻게 할거야? 이거 하나는 너무 많아 노른자 팔국 다이어트 노른자 맛있단 말이야 노른자 고소한데 노른자도 먹었어 다이어트 실패해요 다이어트 실패 봐봐 짠 요거 다 했고 요거 다 했고 요거 다 했고 요거 남았다 아 노른자 여깄네 하나 먹은거야 계란? 다행이야 근데 다행이야 계란 계란 하나 있는줄 알고 아 먹었어 이미 몰라 몰랐지? 조용히 먹었네 언제 먹었대? 당연하니까 계란부터 먹었지 곱창게 먹었구나 근데 흰자가 좋아? 응 근육 키워야죠 아 웃겨 홀드타운 짱 동대문 구경하러 가 이게 너무 웃긴거 같아 맛있게? 입이 이만해보여 절반. Teknig